오늘 플레이 게임입니다 언데드 디벨로먼트 좀비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을 막는 건설을 하는 고치는 그런 게임입니다 나는 참고로 집을 잘 못 고쳐요 이런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언데드 디벨로먼트는 데모 버전이에요 This demo has bugs and this is a bad tutorial Good luck, have fun! 자, 배드 튜토리얼 너무 솔직하시네 자, 버그도 되게 많다고 하네요 First step, scavenge for supplies and fortify your home Start the wave when you are ready Use grip to grip to drop items 자, 그립으로 이제 떨어뜨리고 잡고 하는거 Teleport with the pad, 패드로 텔레포트 이동하고 Trigger for shooting and other interactions Place your hand behind your head while holding an item Place your head behind your head 왜? Drop it in your backpack to store it in your home 아, 트릭으로 이렇게 잡, 물건을 잡고 손을 내 머리 뒤로 두고서 놓으면은 제가 뒤에 가방이 있대요 가방에 저장이 된다고 하네 Use object in the home to fortify the open areas Some furniture can be broken apart using held objects 자, 어떤 이 furniture 같은 것들은 이제 부셔지기도 한데요 그것들 뭐 사용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Stick furniture or wood into the ground and drop the item to make a post Just zombies will attack post that get in their way 아, 머리 겁나 많네 Use a hammer to nail any object together Just swing as if you were trying to connect two objects with a nail 자, 이제 모든 물건들을 이제 망치질으로 해가지고 붙이는거 막 그런거 할 수 있고 아, 겁나기로 안해 아, 겁나기로 안해 자, 일단은 이동을 하는건데 얘네들이 일단은 오기 전에 내가 빨리 뭘 해야 돼 자, 이거로 오, 쉣! 아니, nail, nail 이거를 일단은 잡고서 이따 넣을 수 있나? 아, 됐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오, 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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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플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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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뭐, 이걸로 막을 수 있어? 뭣이 필요하잖아, 나 뭣, 뭣 뭐 이렇게 주울게 많아 무기만 쥐고 있어, 내가 지금 아, 이걸로, 저거 눌러서 트리거로 누르면 이제 시작되는거야 헉! 왜, 어떡해 무서워 나 뭘 했다고 벌써 무섭니 아,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아니, 집이 왜 이렇게 이게 오픈돼 있는 거임 아니, 뭣은 어디 있음 저기요, 내 뭣은 어디있나요 아니, 나 이거 어떻게 해? 형이 더 무서워해요 미쳤나봐 무슨 조이를 표시해 싸울래 이걸 막아야 되거든? 이거 막아야 돼요 오, 됐다 이렇게 막는 건가 봐 어디갔어, 오케이 이거, 이거 안 조지나 안 조진대요 그러면은 오, 이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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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겁나 세게 먹는거야 어떡해 나 무서워, 벌써부터 어 얘네 막 그냥 닥치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 위에는 왜 막는 거예요? 어, 기어들어올까봐요 기어들어오지 않을까? 막 부수고? 이게 이 템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기어들어오지 않을까? 아 나 괴력이지 어때? 어때? 멋있어? 반할 것 같지? 이거를 좀 넣어놓고 아이, 새끼야! 가만있어봐, 누나가 지금 오케이 이렇게 되고 봐봐 이거 안 박혀? 어머, 안 박혀 어머, 안 박혀 안 박혀 어, 좀 좋아요? 어, 좀 좋지? 어떡해 버려, 갖다 버려 큰일났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나는 막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머, 깜짝이야 내 손보고 놀랐네 아무튼 뭐 집을 꾸미는 사람들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임이긴 한데 밑으로 다 들어오고 계신데 밑으로 다 들어오고 계신데 밑으로 다 들어오고 계신데 막아야지 밑도 이렇게 나는 되게 어떡해, 나 무서워, 벌써 근데 위를 뚫어놔야지 천 같은 것도 놀리고 여기 아니, 근데 막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어떻게 나 이걸로 막을 수가 있을까요? 난, 난, 난 큰일 났다 막, 못이 왜 이렇게 길어? 하하하하 먹지 말고 좀비랑 놀라고? 아, 막지 말고? 난 또 먹지 말고? 아, 좀 박혀라 새끼야 아, 진짜 아, 무섭다 괜찮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막아지겠지? 못 들어오겠지? 엑 들어오진 않겠죠? 설마 여기 기어들어오겠어? 여기를? 뭐, 엄청 마른 애들도 아니고 그쵸? 맞아 말고 겁나 더럽게 많아 어떻게 어떻게 뭐 막을 거 없나 또? 아, 나 무서워 심하려 아, 잠시만 잠시만 뭐야 됐어요? 뭐야? 이렇게 깨지면 나보고 어떻게 막을 하는 거야 하아 맞아 아니야 여러분 내 말이 맞아야 아니에요 나 진짜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막아? 미쳤나봐 이게 홀드가 된 거야? 아주 가지가지 한다 진짜 버그가 장난 아니네요 아니, 나 어떡해 나 무서워 립이 험하다니, 이 사람아 어 박스다 나 이건 언제 막아? 어? 으흠 응? 이렇게 해서 막아주나? 오 박힌다 너무 무섭잖아 맞아 아니야 나만 무서워? 아 무서워 애들 오면 도끼를 아주 그냥 모가지로 다 잘라버려야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녹아다 VR 녹아다 VR이지 좀 이거를 이렇게 맞추듯이 오 좋았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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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저기요 가만히 있어봐 새끼야 가만히 있어봐 이걸 이렇게 이렇게 막는거야 하 정말 힘들다 어? 어떻게 누가 오는 소리가 나요 설마 아니겠지? 설마 여기로 기어오겠어? 무서워요 어떡해 흠 어휴 안녕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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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흫 아휴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요. 땀나요. 어떡해. 어떡해. 이거 들어오겠네. 아니 나 좀 도와줘봐. 이거 어떡해. 이거를 여기다 놓자. 무기 이건 맞네. 이것도 부술 수 있어? 여기 혹시 좀비 있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이건 또 안 지워져. 이거는? 이것도 안 지워져? 아니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하면 좋아. 나 너무 무서워요. 땀난다고 우리 에어컨 킨 거죠? 아 무서워. 이걸 들고 밖을 막자. 새로운 솔로우가 감지되었습니다. 딱 죽이는 거야. 설마 뒤에서 들어오진 않겠지? 이거 부술까 애들이? 부서진 않겠지? 이거 박혀봐. 박혀봐. 안 박히네. 됐다. 됐어. 아이씨. 어떡해. 그래? 그래? 그러면 작년 거를 봐. 내 거에 와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어떡하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내 땀나 무서워 죽겠네. 아이씨. 아아! 에? 새로운 팔로워가 감지되었습니다. 새로운 팔로워 감사합니다. 안 돼. 안 잡혀. 빌어먹을. 이럴 줄 알았어. 얘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순순히. 순순히 도와줄 리가 없지. 자 이거를 나무를 벨까? 안 베집니다. 이거는 베지나? 안 베지고. 뭐야?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이 또라이야. 여기로 기어들어오겠네. 이걸 준비하다가 방송 다 갈 것 같은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걸로 이렇게 막아. 큰일 났어. 뭐라고요? 버그가 많대잖아. 그래? 그러면은 좋았어. 그러면은. 새로운 팔로워가 감지되었습니다. 여긴 좀 기어들어올 수 있지. 나 힘 겁나 센 거 같지 않아요? 오케이 좋았어. 이거지. 이거 끝. 이거까지 끼고 들어오진. 안겠지? 더럽게 안 박히네. 됐어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자. 일로 몰려 들어온 새끼들. 내가 망치로 이제 다 머리부터 다 쪼개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안 무서워. 그치? 안 무섭겠지? 여기를 막자. 여기를 막아. 여기를 막아. 여기를 막아. 여기를 막아. 여기를 막아. 여기를 막아. 그럼 기어들어올지 않을 거 아니야. 왜 다 안 박혀? 여기 있어야죠. 네? 뭐라고요? 아. 근데 어쨌든 나는 지금 완벽한 플랜을 짬 한 거 같아. 벽이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어때 나의 완벽한 플랜이. 아이고 아이고. 네. 자. 시작하자. 스토트 웨이브 트레거. 웨이브 원, 맨. 다 된다. 댕댕댕댕댕. 오긴 오는 거야? 안 오는데? 못 나가. 내가 너무 잘 막아놨나? 나 다 막아놓은 거 같은데? 나 너무 완벽하게 막았나봐. 애들이 뭐다? 너. 나. 뭐야 이거. 참마. 왜 안 나타나? 어. 저 있다. 어 얘 무서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 어떻게 장전 어떡해? 장전 어떡해!!! 어떡해 독게 내놔 내 독게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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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3마리 밖에 못 죽였네.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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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더운데? 응. 아. 알았어. 다시 한 번 더 해볼게. 15분을. 15분을. 믿고 있다면. 에이.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할 말이 없긴 한데. 일단은. 집을. 이게 문. 이 길로 일단 먼저 들어오네. 그러면은. 가로막을. 아래만. 어? 안 기어들어와. 아. 안 기어들어와. 그러니까. 볼 수 있게 보면. 볼 수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러자. 아이고. 똑똑하다. 어떻게 불러줄까. 번호 알려줘. 아. 더워. 미쳐버리겠다. 아. 미안해요. 이게 너무 이쁘다 보면은. 이래 내가. 너무 이쁘다. 어. 으흑. 으흑. 진짜 좋았어. 아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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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래만.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15분이나 집을 정리했어요? 내가 보안하니까 저 첫 번째 현관문이랑 저쪽 뒤에, 뒷문으로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 그리고 게임이 버그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그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아래만 막아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는 좀 막아놓자. 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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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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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 여기는 좀 막아놔야 될 것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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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아, 씨, 겁나 더워, 씨. 여기도 일단은 아래만, 아래만. 아, 너무 빨리 죽었잖아, 근데. 왜?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 이렇게만 막아놔도 얘가 들어오는지 다 보이겠지?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총부터 좀 챙기자. 내 라이플은 어디 있어? 아, 총알을 미리 주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라이플. 내 라이플 본 사람? 권총밖에 안 좋아해? 네? 아, 씨. 쪼잔하다. 왜 쪼잔하게, 씨. 그래? 알겠어, 그러면은 이걸로 저기도 바닥만 막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제 한다. 진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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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다. 저기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여기는? 안아, 안아. 안아, 안아. 저기서부터 와. 걸리다. 더 나아 느려 걸어와. 여기서 쏴도 죽나? 오예! 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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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왓더팍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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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해 무서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장전이 안돼 어? 안 돼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왓더 뭔 소리 이거 너네 왜 여기서 끝까지 왔어 어머어머 어떡해요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독 responses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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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이제 안 막아 집안에 집안에 장전하는 방법부터 좀 찾아보자 장전. 장전 방법. 장전 방법. 왜 장전 방법은 안 알려줘? 이걸 보고 팔로워하는 거예요? 아니 장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아휴 밀어먹을. 아 겁나 짜증나 어떡하지? 아니 장전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좋아. 방 하나만. 방 하나만? 어. 라이프. 라이프. 아니 일단 라이프는 좋은데 이거 장전은 어떻게 하는 거야? 20발 들어가고. 다른 손으로 차지한 거 빼주면 안 돼요? 다른 손으로? 어 안 돼요.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자 그냥 일단은 새로운 팔로워가 감지되었습니다. 새로운 팔로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거를 내놓으라고. 아니 이걸. 잠깐만. 자 이거 버려. 저건 앞에 막았으니까 하나씩만 막자. 하나씩만 앞에. 얘네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생각보다 좀비가 막 이렇게 후지진 않았네요. 또 이렇게 막 미친 듯이 후지진 않았네요. 후지긴 후졌는데 막 미친 듯이 후지진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후졌어요. 그냥 적당하도록. 더워. 아 이런 문짝이 하나 더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얘네를 죽일 준비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장전을 어떻게 하냐는 건데. 장전하는 방법은 안 나와 있어서. 이거를. 이거를. 엉덩이. 엉덩이. 컨트롤. 팩팩. 포트. 포스트. 네일링. 스타트웨이. 벨트. 아. 릴로드. 플레이스. 엉덩이. 엉덩이 쪽에다가.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장전이 된대요. 자. 좋아. 시작해보자. 여기 있잖아, 오잖아, 오잖아. 어? 안 맞아, 안 맞아. 어떡해, 어떡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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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빠질 않다니. 오케이. 어디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여기가 아닌가? 오케이. 장전하는 방법 알았다. 여기는 항상 막고 있어야 돼. 여기로 오네, 여기로 오네, 여기로 오네! 밖에서 안 돼. 어? 안 돼. 왜 안 돼? 됐다. 여긴 아직이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전해, 안전해, 안전해. 안전해, 안전해. 어떡해, 뭔 소리 나는데? 헉, 어떡해. 놀랬잖아, 새끼야. 어떡해, 나 무서워요. 어떡해. 웨이브 1, 웨이브 1, 웨이브 1 클리어. 어? 2분 안에 시작된대요, 2분 안에 시작된대요. 어떡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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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떡해, 어떡해. 나 뭐지? 나 뭐지? 나 뭐지? 어?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이걸로 저기를 막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아줘요.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훌륭해. 훌륭해. 이거 잡을 수 있어? 없어. 이거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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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도 막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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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 나 근데 라이플, 이거. 이거 왜 장전 안 되지? 밖에 나가서? 밖을 못 나가더라고요. 밖을 못 나가. 총알 다 주었는디? 총알 다 주었는디? 네. 어? 이제 시작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어떡해요? 자, 웹조직앤. 아니, 총알도 안 주건대. 아, 밖에도 있었지? 버텨보자, 어떻게든. 어, 조금 무섭다. 아, 조금 무섭다. 조금 무섭다, 내 방치. 내 도끼.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확인. 어? 저기 한 마리. 안 돼. 총을 아껴야 돼. 두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Eff. 저기 한 마리. 수건을 다 받았다. 두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3마리 넷 다섯 여섯 일곱 5마리 엎드롭도록 좀 참아봐요 어떻게 되나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둘 셋 어! 어떡해!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떡해! 엄마! 어떡해! 어? 장전 다 됐어요 엄마 나 죽었어 덤납 나 못 나가? flavored 듬뿍 못 나가!!! 아 내가 여기까지 왔어?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